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과학기술원 4곳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은 교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. 과기정통부는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, 울산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소속 교수들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낸 논문에 대해 지난 2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각 학교는 이에 따라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논문명과 중고등학교 소속 공저자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 조사는 다음 달 2일까지 이루어지며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넣은 사례가 적발된 교수에 대해서는 각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후속 조처를 맡기로 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